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출발!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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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버스 붕붕붕 싱싱싱 달리는 게 너무 좋아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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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버스 붕붕붕 싱싱싱 함께 가자 재밌는 여행 꼬불꼬불 울퉁불퉁 험한 길고 두렵지 않아 어두컴컴 끝이 없는 긴 터널도 친구와 함께 일하면 언제나 즐거워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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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버스 붕붕붕 싱싱싱 달리는 게 너무 좋아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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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버스 띠띠띠 빵빵빵 내 곁에는 좋은 친구들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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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봐. 정말?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못 할 줄 알고. 하하하. 로기는 좀 더 연습해야겠다. 아이, 당해 안 되지. 이게 아무나 되는 건 줄 알아? 이렇게 힘을 주고. 너무 웃겨. 아이고, 그게 뭐 대단하다구. 얘들아. 어? 자. 시투, 하나 언니는 웬일로 오신 거예요? 어, 시투가 오늘 연습에 손님 역할로 꼭 와달라고 해서. 연습? 무슨 연습이야? 어, 오늘은 타요를 위해 정류장에서 손님 태우기를 배워볼 거야. 우와, 빨리 가르쳐주세요. 그럼 내가 시범을 보여주지. 어? 좋아. 먼저 로기가 한번 해봐. 네. 자, 시작한다. 네. 손님은 여기 서 있으면 되지. 응. 이 베테랑 로기님의 시범을 잘 보라구. 너의 방귀쇼보단 백배는 멋질 테니까. 이 베테랑 로기님의 시범을 잘 보라구. 그리고 또 로기님의 시범을 잘 보라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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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이야 로기 잘하는데. 아하 기본이죠. 봤지? 이렇게 하는거야? 그 정도쯤이야. 나도 잘할 수 있어. 좋아. 이번엔 타요 차례다. 네. 모두 잘 보라구요. 어 타요. 정류장을 지나쳤잖아. 안돼 타요. 뒤로가면 다른 차와 부딪힐 수 있어서 위험해. 자 다음은 문 열기. 문 여는 것쯤이야. 아휴 아휴. 와우. 생각보다 어렵네. 됐다. 난 탄다. 타요. 어서오세요 하고 손님에게 인사 해야지. 어서오세요. 그게 뭐냐. 말투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어. 내가 언제 그랬어? 쉬! 자, 마지막으로 주위를 잘 살피고 출발하기. 출발! 타요, 출발할 땐 주위를 잘 살펴보고 천천히 가야지. 주위를 보며 천천히. 아이고, 이런. 어때요? 저 잘했죠? 글쎄, 아직은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 네. 나한테 비하면 타요는 아직 멀었다니까요. 너도 처음엔 그랬잖아. 그랬었나? 그래. 어? 근데 타요는?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연습해보겠대. 와, 대단한데 타요. 하나! 이게 무슨 소리지? 하나! 큰일 났어! 저기, 일하러 가야 하는데 엔진이 이상해. 빨리 좀 봐줘. 그래? 자, 얼른 점검대로 올라와. 이런, 큰일인데? 왜 그래? 아무래도 오늘 일하는 건 힘들겠어. 어, 그럼 대신 나갈 버스가 필요한데. 어쩌죠? 전 곧 나가봐야 해요. 어? 로기, 넌? 저도요. 일을 어쩐다? 응. 저 연습 다 했어요. 어? 왔다, 타요! 어? 내가 왜? 그래, 타요가 있었지. 아, 하지만 타요는 아직. 아직 좀 어설프지만 타요라면 잘 해낼 거야. 음, 할 수 없지. 오늘 일해야 할 친구가 고장이 나서 니가 대신 나가야 할 것 같아. 네. 제가요. 화이팅. 부탁해, 타요. 으으으으. 꼬마보스, 타요! 결국 타요가 대신 운행을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빨리 운행을 나오게 될 줄이야. 가장 중요한 건 손님에 대한 배려야. 조심조심! 명심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류장이다! 조심조심! 천천히! 조심조심! 거북이가 따로 없구만! 거 앞에 빨리 가요! 아차! 또 지나쳤네! 문 열어주세요! 아! 맞다! 문! 네! 어휴! 문이 왜 이래? 으악! 안 돼! 왜 저러지? 뭔가 어설픈데? 다시 침착하게! 다 됐다! 이제 타도 되는 거니? 네! 아! 인사해야지! 어서 오세요! 영 어설픈걸! 너 초보버스구나! 아! 어때! 그럼 출발합니다! 아! 아! 잘하고 싶었는데! 역시! 아직은 무리였나? 걱정이 된 C2가 결국 타요를 따라 나왔군요! 이 근처에 있을텐데! 어! 저기 있다! 아! 힘이 없네! 내가 한번 가볼까? 어? C2! 여기 웬일이에요? 쉿! 들키면 안돼! 아! 타요 걱정돼서 따라온 거예요? 흐흐흐! 어? 타요가 힘이 하나도 없네! 라니야! 네가 한번 가볼래? 알겠어요! 다음 정류장에서는 잘해야 될텐데! 타요! 어? 라니! 에이! 운행해보니까 어때? 실수투성이야!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버스가 어디있어? 하지만 정류장도 지나치고 문도 제대로 못 열었어! 헤헤! 그것뿐이야! 나를 더했어! 어느 길로 가야할지 몰라서 빙글빙글 계속 돌기도 했고 사람들을 엉뚱한 정류장에 내려준 적도 있어! 어? 여긴 어디야? 아! 기다려! 아! 몰라! 지금 생각해도 내 첫 운행은 실수투성이였어! 라니도 그런 때가 있었어? 응! 나에 비하면 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걸까? 그럼! 처음엔 누구나 떨리고 긴장되는 거잖아! 타요 힘내! 그럼 나 먼저 간다! 화이팅! 고마워, 라니! 좋아! 힘내자, 타요! 어! 버스정류장이다! 조심조심, 천천히! 헤헤, 이정도면 괜찮은데! 다음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우와! 흐냈다! 자, 어서 타자! 싫어! 나 무서워서 버스 안 탈래! 버스는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어떻게 하지? 아, 타요.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지트! 어? 아, 로기! 여기서 뭐해요? 쉿!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저길 봐! 타요잖아! 쉿!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무섭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 그거야! 꼬마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아잇! 으악! 어쩌지! 그럼 좀 더 세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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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으하하! 꼬마야! 이건 어때? 흐으응! 으응! 으응! 흠! 희핏! 희, 희핏! 오! 무섭다! 무섭다! 하하하하! 성공이다! 성공! 아, 이번 건 실수. 엄마, 이 버스 진짜 재밌어요. 장발언경. 엄마, 우리 이 재밌는 버스에 빨리 타요. 아, 그래. 아, 대단하네. 뿜뿜, 멋진데? 자, 그럼 출발합니다. 출발. 뭐, 좀 엉뚱하긴 했지만 제법인데 타요. 모든 게 처음인 타요는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타요, 앞으론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그렇죠. 꼬마버스 타요. 쓱쓱쌍쌍 보물 씻고 냠냠 짭짭 밥도 먹고. 꼬마버스 타요. 힘차게 출발해요. 다녀오겠습니다. 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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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릉. 신이 나게 푸르릉. 꼬마버스 타요. 즐거운 타요. 빨간불은 멈추고 녹색불은 출발해요. 꼬마버스 타요. 친구들을 만나면 언제나 반갑게. 안녕. 꼬마버스 타요. 신나게 달려와요. 띵띵빵빵. 푸릉 푸릉 푸르릉. 신이 나게 푸르릉. 꼬마버스 타요. 즐거운 타요. 즐거운 타요. 알아요. 요. aps Magic Buzz. 좋아하셨 den답 distorted. 서울의 방령葵라인 goofballsQU trabaj이가 requ비했답니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혼자 complainingㅎ